안녕하세요 성요한입니다. 오늘은 햄버거랑 불닭볶음면 먹어볼게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먼저 햄버거부터 먹어볼게요. 햄버거랑 불닭볶음면이 너무 좋아요. 치즈볼 너무 맛있어 짜파게티 꿈뼛 고구마 아삭아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삭아삭 보기만들이에요 와.. 맵긴 맵네요 불닭볶음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매운거죠? 음.. 음..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내가 매운게 썰어 이빨 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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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불닭볶음이 원래 이렇게 매웠나요? 맛있는데 오랜만에 먹어서 매운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